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두번째 시간은 미래에서 증권의 임희석 연구위원님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오늘 주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펫케어 애완동물 반려동물 기르는 산업이 뜨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들 느끼고 있을텐데 저도 뭐 우리나라만 이런건지 아니면 이게 뭐 고령화의 결과인건지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커질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했어요 주변에서 반려동물 기르는 분들 많아지고 있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들어보죠 자 오늘은 어떤 어떤 표부터 좀 먼저 볼까요? 조사를 좀 해보신 것 같아서 일단 이야기를 쭉 들어보다가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면 네 그러면 간단히 좀 이렇게 글로벌 펫케어 산업을 한번 다루게 된 경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좀 주변에서 보면 어디나 언제 어디서 가더라도 이제 펫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괜찮은 주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펫케어 주식들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 좀 펫케어 주식으로 전문으로 상장한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펫 주식은 없죠 네 그쪽이 이제야 뭐 하나 정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긴 한데 사실상 전무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으로 좀 시야를 넓혔을 때 시장 규모 자체도 좀 많이 다른 게 국내 같은 경우에 펫 보급률이 한 20%대 중후반 정도? 27% 정도 되는데 미국 시장 글로벌 1위 시장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규모가 가구 보급률이 10가구 중에 7가구 이상에서 펫을 키워요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라고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발표한 걸로 27%로 한 2.7가구 정도 기우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보급률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료를 이제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제 시장 규모를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 이게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2300억 달러 정도 합니다 이 규모를 좀 비교할 산업군을 제가 찾아봤는데 펫도 결국 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 되게 재밌네요 게임 산업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글로벌 게임 산업 규모가 2000억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고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펫 이 친구들의 산업이 게임 산업보다도 좀 꽤 크다 게임에 쓰는 돈보다 반려동물에 쓰는 돈이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들이 게임에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월에 10만 원 이상을 넘기기가 힘든데 펫을 키우는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 개 한 마리를 키우면 월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쓰고요 고양이는 그보다 한 만 원 정도 덜 쓰고 있습니다 12, 13만 원 정도? 우리나라? 네 그 돈은 다른 나라는 더 많기도 하겠죠? 네,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북미는 거의 한 20만 원까지 가고요 그래서 자료에서 여기 자료를 보시면 반려동물별 평생 지출 비용을 추정을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영국에서 나와서 북미,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좀 추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개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나오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평생 쓰는 비용이 한 3천만 원, 2, 3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차를 한 대 구입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생각하면 저 비용은 또 나라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좀 이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감이 많이 안 잡히실 것 같은데 지역별로 먼저 보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10가구 중에 7가구 이상을 기르고 있고 북미에만 총 1억 8천만 마리의 팻들이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북미 시장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여기서 북미라고 하면 미국이 한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뒤를 잇는 게 아시아인데 아시아 시장의 한 3분의 2, 그러니까 총 전체 시장의 20% 정도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유럽, 중남미 순위인데 유럽이 3순위이긴 한데 좀 성숙화 정도에서는 가장 많이 먼저 이제 성숙화가 된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북미가 거의 미국이 대부분인데 45%고 그렇죠 유럽은 전체 시장의 15%만 차지한다면 네 유럽의 인구와 미국의 인구를 생각하면 유럽 인구가 더 많죠 미국 인구가 한 4억 정도 되니까 유럽 다 합치면 좀 그렇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3배가 더 많으면 저건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유독 애완 반려동물 좋아하는 거네요 미국이 미국이 정말 좀 이쪽 애완동물에 쓰는 비용이 아니지도 않고요 좀 인구 수 대비로 했을 때는 당연히 유럽이나 북미나 제가 봤을 때는 분비가 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인구 수 기준으로 해도 일단 가구 침투율 기준에서는 미국을 넘어서는 국가들이 유럽엔 사실상 없고요 그 다음 남미 쪽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 가구 보급률이 한 80% 이상 되면서 좀 미국 이상이긴 한데 거기는 워낙에 GDP가 낮기 때문에 사료나 의료비용에 돈을 좀 많이 못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냥 기르는 그냥 같이 그냥 사람 저희 옛날에 그냥 개밥 주듯이 이렇게 기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 보자 하면 세그먼트 별로 보자 하면 이제 펫푸드가 그리고 펫푸드를 하면 저희가 주는 사료 간식 이런 걸 할 수 있을 텐데 이쪽이 한 37% 정도로 제일 좀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영역인데요 서비스라고 하면 이제 동물병원에 관련한 의료 서비스가 대부분이고 저기에 보험 등의 금융 서비스가 합쳐진 부분이 한 35%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일반용품이나 OTC는 이제 장난감이나 이런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것도 뭐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감은 충분히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지냐 아니냐 커진다면 왜 커지냐 우리나라는 어떠냐 미국은 더 커질 거냐 저 상황에서도 그런 게 이제 궁금하겠죠 그렇죠 저는 크게 다섯 가지 장기 성장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이제 펫케어 산업도 언뜻 보면 이게 금융도 걸쳐있고 푸드도 걸쳐있고 뭐 이제 헬스케어도 걸쳐있기 때문에 되게 좀 추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모든 산업을 보는 건 비슷한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P 곱하기 Q잖아요 그렇죠 그럼 펫당 쓰는 단가 P가 오르면 또 산업이 성장을 하는 거고 Q 그러니까 보급률이 증가하면 성장을 하는 건데 일단 제일 첫 번째 포인트로는 MZ 세대가 이제 부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뽑을 수 있는데요 MZ 세대는 이제 펫들에게 쓰는 돈을 아끼질 않아요 피가 올라요? 피가? 네 그래서 피가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구 구조의 변화도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펫을 키운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현재는 반려동물이라고 하지만 애완동물이라고 했잖아요 펫들의 키우는 목적이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같이 즐기기 위해서 장난의 용도로 좀 키웠다면 현재는 같이 좀 즐거움을 나누고 좀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반려의 존재가 되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랑 노인 가구에서 펫 보급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와 노인 가구에서 키울 수 있는 여건 그래서 펫테크가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거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보완이 지금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결국 보급률을 증가시키면서 Q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펫 자체의 수명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결국 펫도 노령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오래오래 돈을 잡아 먹어준다는 뜻이네요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그런 것도 있지만 노령 펫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사람도 노령화가 되면서 의료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잖아요 결국 좀 나이가 많이 넘어갈수록 병에 걸리기 쉽고 이런 치료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측면에서 또 피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작년부터 펫케어 산업이 많이 주목을 받았던 점점의 하나가 재택근무의 수혜 섹터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전에는 1인 가구, 딩크족, 노인 가구에서 아니 노인 가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좀 펫을 많이 키우기가 힘들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재택근무가 뉴노멀로 올라오면서 펫을 키우기가 너무 쉬워졌고 일을 하더라도 점심 밥 주고 쉬는 시간에 한 번 산책하고 갔다 오는 거는 정말 쉽기 때문에 이렇게 보급률 자체가 증가하고 재밌는 거는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면 쓰는 비용이 늘어나요 그렇겠죠 작년에 이제 국내 카드사 8개에서 내놓은 이제 동물 관련한 그 가격 지표를 보면 그 쓴 비용이 한 10% 20% 정도 증가했어요 그걸 보면 장난감이 소모품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재밌는 게 같이 있다 보면 이 친구들이 어디가 아픈지 뭔가 아프구나 하는 걸 빨리 캐치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더 자주 데려가고요 이러면서 결국 피도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들도 오래 살고 네, 그렇죠 MZ세대는 부상한다는 건 이쪽에 인구가 많아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모든 시기에 젊은 인구는 있었는데 최근에 젊은 인구들은 유독 펫을 좋아해요? 네, 이제 미국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펫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 친구들이 몇 원을 더 쓴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펫을 가족처럼 여긴다 사실상 나의 분신으로 여긴다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조어인 펫 미족이라는 신조어가 있거든요 펫을 나와 동일시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Z세대들이 펫에 쓰는 비용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건 관찰할 수가 있는데 MZ세대들 자체가 현재는 인구 예를 들어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MZ세대의 비중이 한 50%를 2020년에 막 넘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2030년만 되더라도 노동 가능 인구의 한 70% 이상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펫에 쓰는 비용은 더더욱 증가할 거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젊은 인구가 늘 항상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MZ세대로 불리는 이 시대의 젊은 인구가 특히 펫을 좋아하더라 네, 맞습니다 그건 또 신기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이니까 그걸 이제 투자를 하자는 건가요? 변수가 좀 있습니까? 변수요? 네 변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되게 다르게 펫이 증가하다가 최근에 좀 감소를 시작을 했어요 인구가 워낙에 이제 일본이 초고령화가 되고 인구 자체가 많이 늘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레 보급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이게 꺾이는? 약간 이런 게 유일한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치료제도 생기고 이제 벗어나게 되면 코로나 특수는 좀 반납을 해야 되는 인더스트리인가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보지도 않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 굉장히 많이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했다고 해서 이 친구들을 국내에는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북미나 유럽에서는 펫에 대해서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한 번 가족으로 드리고 등록을 한 이후에는 뭐 얘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입양한 친구들의 평균 수명이 15년이기 때문에 그럼 2035년까지는 문제가 없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약간의 그런 기저욕구나 이런 거는 시장이 커가면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회사들을 좀 봐야 됩니까? 네 저는 일단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펫 리테일 영역이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 미국 펫 시장을 보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업체로는 추이와 아마존이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것 같고 주플러스라는 곳이 있는데 주플러스는 이제 유럽에서 하고 있는 곳이고 펫 메드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 이제 펫에 관한 약들을 인터넷으로 배송을 하는 곳이에요 센트럴 갈든 앤 펫 같은 경우에는 좀 리테일 쪽에서도 좀 더 제조나 이쪽이어서 장난감을 좀 많이 생산을 하고요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미국 시장의 개요를 간단히 보시면 지난 그래도 몇 년 동안 그나마 펫 케어 섹터를 본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들여 보셨을 게 추이인데 추이가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추이는 뭐 파는 회사예요? 추이는 그냥 이쪽 펫 용품계의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그냥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어서 전부 하는데 싸게 하고 물류센터를 잘 갖추고 그리고 비용을 많이 써서 소비자 만족에 예를 들어서 내 펫에 초상화를 그려서 같이 준다거나 이런 소비자 만족 서비스를 굉장히 잘해서 좀 많이 컸고요 근데 이렇게 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펫 리테일 온라인 침투율이 2014년에 4%에 불과했어요 근데 2020년에 27%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시장이 뭐 그냥 올가닉한 그로스가 제외하더라도 6배가 넘게 한 5, 6년 사이에 성장을 한 거다 보니까 여기를 지금 현재 아마존과 추이가 양분을 하고 있는데 그 양분하는 과정에서 추이가 굉장히 많은 매출을 가져간 거죠 근데 좀 2021년부터는 좀 상황이 다른 게 경쟁이 좀 많이 격화가 되고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지금 온라인 침투율 27%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한 20% 많이 보면 20% 한 10% 후반 정도 보거든요 그럼 이미 펫 카테고리가 특출나게 많이 온라인화가 됐다는 걸 뜻해요 앞으로 좀 룸이 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2018년부터는 기존의 강자였던 월마트나 코스트코 뭐 탈겟 같은 이제 오프라인 업체들이 온라인 쪽으로 지금 다 설비를 투자하고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다 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1년 들어와서는 경쟁이 매우 격화가 됐고 추이 같은 경우에도 자료를 보시면 그 주황색 그래프가 추이의 주가 추이인데요 2020년까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선방을 하면서 이렇게 잘 가다가 2021년 들어서는 이제 지지부지한 모습을 보이고 2분기 성장률이 드디어 이제 컨센서스를 하위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펫 리테일 영역은 지금 경쟁도 격화되고 있고 뭐 사실상 여기를 지금 진입 투자 기회로 진입하기는 좀 많이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펫푸드 쪽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은 게 펫푸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카테고리랑 다르게 대형 식품 업체들이 대부분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스나 네슬레 같은 기업이 한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23% 2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근데 뭐 성장률 자체는 펫푸드가 워낙에 이제 완만하다 보니까 5%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어떤 곳이냐 하면 MZ 세대들이 열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이 굉장히 빨리 크고 있거든요 비싼 사료? 네 비싼 사료뿐만 아니라 이제는 펫들의 간식이나 이런 것도 냉장고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마트나 이런 곳 가면 여기에 대표적인 업체인 프레시펫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프레시펫이 직접 공급하는 그 냉장고가 있고 사료든 간식이든 전부 냉장고에서 파는 거예요 신선식품으로 우리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들도 내가 먹는 수준의 신선식품급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MZ 세대들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하고 있고 그래서 프레시펫이 완전 MZ 세대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연평의 한 30% 정도씩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밸류에이션 상태가 거의 10배 후반이어서 비욘드 미트급으로 현재 밸류를 받고 있고요 프레시펫이라는 게 기업 이름이죠? 네 신선식품 기업입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지난 한 4년에서 5년 볼 때 26배 정도 올랐고요 이제서야 좀 조정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6%라는 말씀인 줄 알고? 26% 그 다음으로 간단히 자료 화면을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실 산업은 이제 헬스케어 산업인데요 이쪽 영역은 이제 아무래도 펫이라고 해도 결국 동물이기 때문에 가축이랑 약들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글로벌 바이오 빅파마들이 함께 하고 있고 조에티스나 보링어 잉에라임이나 엘랑코 머크 등이 존재하는데 이 조에티스 같은 경우에 이제 화이자에서 분사를 해서 나온 거고 엘랑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라이 릴리에서 분사를 해서 나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빅파마들이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좀 여기도 카테고리별로 봤을 때 진단 키트 영역이 굉장히 빨리 크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좀 집에서 기르면서 가장 많이 당면하는 문제가 펫이 아픈데 주말이나 밤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펫들이 응급실에 오는 경우에 70% 이상이 사실상 올 필요가 전혀 없는 간단한 그런 문제라고 해요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결국 가정용 진단 키트인데 이런 가정용 진단 키트를 공급하는 헤스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만 6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고 제가 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국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펫 보험 시장이 성장하는 이런 성장 속도나 이런 성장률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펫 보험이? 네 보험회사 밸류로 맞나 보죠? 여기도 단순히 보험회사 밸류로 보면 지금 좀 기존의 보험 산업을 보던 분들은 납득이 좀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주가가? 네 그래서 여기는 저는 이제 좀 주장을 하는 게 기존의 보험회사들이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떠오른 이제 레모네이드나 메트로마일 뭐 구세드 인슈런스나 이런 이제 인슈어테크 기업들과 같은 선에서 밸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런 인슈어테크 기업들은 결국 AI나 이런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펫을 온라인화를 통해서든 펫이 아니라 꼭 보험을 이제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을 싹 다 줄이고 그 보험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이전에 없던 그런 비용들을 다 덜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받아요 한 9배에서 10배 정도 받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이제 트루페니언이라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기업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일단 북미 펫보험 시장이 연평균 23%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2020년만 하더라도 27% 성장을 했고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에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조건이 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의료 수가가 정립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펫들에 대한 법적 제도가 안비가 돼야 돼요 이들을 뭐 물건으로 볼 건지 뭘로 볼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보험사의 손해를 관리 능력이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국내나 아시아 국가들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펫보험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시키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게 보험사 손해를 관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980년대 처음 시작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고 네이션 와이드나 트루페니언 같은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가 상품을 내놓은 지 20년이 지나서 이제 손해율이 관리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펫보험이라고 하면 되게 생소하실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게 처음 나온 지가 이미 100년이 됐어요 100년이 됐고 한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거여서 유럽이나 이제 북미에서는 완벽하게 손해를 관리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제가 북미 펫보험 시장을 꼽는 이유는 북미 펫보험 시장에 아직 침출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에요 성장은 뭐 지난 5년 동안 하더라도 연평은 한 23% 정도씩 성장을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의 이제 펫보험 침출율이 아직 1%에서 2% 1% 후반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미 한 50년 이상 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이 맨 처음 펫보험이 나온 국가인데 펫보험 침출이 40%가 넘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25%가 넘고요 저게 국가마다 저렇게 다른 이유가 뭐죠? 이게 뭔가 문화의 차이입니까? 문화의 차이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좀 영국이나 스웨덴이 좀 애견 쪽으로 가장 많이 키우기도 하고 좀 그런 법적으로도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펫보험사도 스웨덴이나 지금 유럽을 하고 있는 게 펫플랜이라는 업체가 가장 대표적인데 좀 영국 베이스의 그런 기업이어서 좀 보험사가 처음 상품을 출시를 하고 이 보험사들이 이제 시초에 시작을 했던 그런 국가들에서 좀 본격적으로 많이 시작을 하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도 이제 좀 이제 연평균 뭐 10% 20% 성장을 하면서 지금 따라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북미 쪽에서는 시장이 클 거라는 거죠? 네 북미 쪽에서는 현재 이제 뭐 23% 성장률이 한 10년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침투율이 15%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북미 시장에서 어떤 것을 볼까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저희가 투자를 위해서 볼 수 있는 기업은 하나밖에 없기도 해요 글로벌 전체로 넓혀도 펫 전문 보험사가 상장돼 있는 경우가 트루펜이오 하나뿐이거든요 저거는 미국에서만 해요? 아니면 일단은 이제 북미에서 하고 있고요 북미랑 뭐 오스레일리아 좀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일본으로 진출을 시작을 하고요 트루펜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북미에서 네이션 와이드와 함께 1위를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이제 20% 한 후반의 시장 점유율 네이션 와이드 같은 경우가 원래 한 40% 정도 점유율 했는데 좀 따라잡으면서 30%대로 좀 떨어졌고요 트루펜이오의 이제 주력 상품을 간단히 살펴보면 트루펜이오이라는 원래 한 라인으로 했는데 이게 이 상품을 가입을 하면 90%를 이제 그냥 면제를 해줘요 신선 보험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10%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손해율은 기가 막히게 72%에서 딱 지금 유지가 몇 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이 이제 견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럼 이제 이 회사가 다른 회사 가지는 가장 큰 차별점이나 혜자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는 트루펜이오는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사스 기업이라고도 봐요 그래서 트루펜이오이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동물병원에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병원에 공급을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청구하고 받는 과정을 생각했을 때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퇴원을 하고 이 값을 100%를 지불하고 집에 와서 이제 진료 영수증이랑 이런 걸 전부 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고 며칠이 걸려서 다시 이제 진료비에 할당하는 부분을 이제 돌려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트루펜이오는 이제 사스 시스템을 통해서 5분 내에 이제 퇴원 과정에서 그걸 끝내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는 애초에 100%가 아니라 10%만 지불을 하고 트루펜이오 본사에서 동물병원에 90%를 나머지를 쏴줍니다 그 단말기와 소프트웨어를 동물병원마다 깔았다는 거죠? 네 전부 깔았습니다 그 회사 말고 다른 보험회사도 있을 텐데 얘네가 지금 현재로서는 최초입니다 다른 보험회사는 알아서 청구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비자들이 알아서 동물병원에 아 저쪽 동물병원 트루펜을 맺고 있는 데는 이렇게 되는데 왜 안 되냐 하면서 계속 욕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트루펜이오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5분 이내로 하는 것도 작년 기준으로 한 18% 정도였는데 2025년이면 한 90%까지 도달을 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90%예요? 이제 한 5분 이내에 이렇게 트루펜이오 시스템을 동물병원들이 트루펜이오 제품을 팔아도 아직 이제 트루펜이오 사스 시스템을 쓰려면 비용을 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가입을 안 한 경우가 꽤 있는데 현재 20% 정도 가입을 했는데 고객이 계속 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면 나 그냥 딴 데 갈래요 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워낙에 동물병원 업계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로도 크게 좀 명운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 실손보험들도 의료실손들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워낙 안 남으니까 워낙 안 남으니까 단말기 줄 돈도 없다고 하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국내 상황은 좀 어떤지 사람들이 좀 많이 제가 세미나를 하면 여쭤보세요 우리나라? 네 그래서 국내 상황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생각보다 좀 사료나 이런 헬스케어 같은 의약품 쪽은 대부분 좀 대형 글로벌 업체들이 꽉 쥐고 있어요 네슬레나 말스 같은 이런 데서 쥐고 있고 의약품은 당연히 동물의약품을 저희가 뭐 이런 규모로 크게 개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온 이제 약들을 쓰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좀 혁신 기업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어요 펫펄스라는 이제 너울정보에서 만든 저 제품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스마트 목걸이에요 그래서 펫이 펫의 울음소리를 이제 딱 감지를 해서 AI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다섯 가지 감정으로 바로 나타내줘요 아 나 분노했어 슬퍼 행복해 약간 이 다섯 가지 감정으로 하루에 이런 감정을 몇 번 느끼는지도 바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나오고 이제 활동이나 이제 뭐 애플워치처럼 뭐 이제 운동에 관한 그런 기능도 또 당연히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 펫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있었던 CES에서 기술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품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페테크 말고도 일반 시장에서는 좀 프리미엄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강점인 뭐 펫마슈티컬 예를 들어서 화장품 쪽이나 그리고 바이오 쪽을 이제 합친 그러면서 펫들도 이제 좀 스킨케어나 이런 거 피부관리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의 뭐 좀 기술 혁신이나 이런 프리미엄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게 브리지테일이 회사 이름이에요? 네 좀 브리지테일이라는 좀 스타트업에서 또 만들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 회사들입니다 네 저기도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펫 플러스 브리지테일 네 뭐 지금 제가 여기에는 소개를 시키지 못했지만 장례 쪽이나 금융 쪽으로도 요즘 이제 펫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펫 장례 전문 업체? 네 맞습니다 뭐 향후에 제가 좀 전망하기로는 앞으로 이제 좀 가장 없었지만 커질 영역은 상조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신탁 펫 신탁 쪽이 아마 굉장히 많이 커질 겁니다 아 펫 신탁 내가 죽거든 강아지를 누가 좀 돌봐주게 하세요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 강아지가 얼마를 더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지정받은 그 신탁 보호자한테 얼마 금액을 더 많이 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결말을 그러면 내는 쪽으로 이제 많이 커질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네요 하나하나 또 기업들도 들여다보면 재미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있다고 하니 네 그렇군요 펫 보험회사 트루페니언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는 미국이 아직 보험이 가입이 덜 돼 있으니까 네 그렇죠 유럽만큼 많아질 거다 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보시면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이게 트루페니언의 연간 매출액 및 성장률인데 지난 한 10년을 보더라도 한 20% 중후반 이상을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2020년 2021년 와서는 2020년에 펫들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30% 증가했는데 올해는 이제 미국 시장의 침툴이 더 올라오면서 한 4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성장률이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 저는 계속 한 30%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트루페니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인 개 고양이 주인이 보험을 싫어한 게 아니라 네이션 와이드가 그동안 장사 못했네요 네 그렇죠 첨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트루페니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보험 쪽에서 프리미엄 영역군을 좀 분담을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랑 가장 다른 건 네이션 와이드는 종합보험사여서 다른 보험이랑 끼어 파는 형식으로 많이 팔고 있고요 중저가로 알겠습니다 트루페니언 기억해두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서 증권의 이미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3프로TV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